김미연 역의 류현경입니다. 선배님만 박수를 쳐주시는... 아니, 안 쳐주셔도 돼요. 그, 저 처음으로 영화 봤는데요. 굉장히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셨길 기대합니다. 유현석 씨와 작품을 많이 했는데요. 유현석 씨가 응답하라 1994 이후에 제보자가 첫 작품이잖아요. 응답하라 1994 이전에는 굉장히 정말 피부치같이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응답하라 이후로 장난을 못 치겠더라고요. 농담이고요. 유현석 씨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파카를 선물해줘서 정말 훈훈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무겁지 않고 정말 가을에 만나는 서스펜스 스릴러 같은 느낌이었어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되게 감사하겠고 저는 유현석 씨 말처럼 진실 앞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이루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